아니 이만기가 뭐야. 씨름? 응 그는 제일 잘한 사람. 백두산? 아이고. 백두산 말고. 이만기 강호동이 제일 잘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씨름왕? 그걸.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아 천하당사. 소세지 그런 거 얘기했어요. 귀 안에 있는 것. 귀지. 아니 귀 안에 여기 안에 있는 건데. 귓밥 귓밥. 이렇게 비우면 지나가. 관 맞는데 그. 빨리 좀 뭐 하는 거야. 지도? 세계 지도? 내비게이션? 라인.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엄마가 집에 자주 해주는 김치찌개 안에 넣는 거. 김치찌개 안에. 햄? 여기. 등살? 등인데 여긴 뭐야? 갈비. 그렇지. 둘이 합쳐봐. 등갈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뭐라고? 뭘로만 통과하고. 형사? 어보치기? 아 말뚝밥. 그렇지. 잘한다. 빨리 빨리. 왔다 왔다 왔다. 애매하다 이게 참. 그냥. 아니야 통과 통과. 까먹었어. 빨리. 프랑스 노래를 뭐라고 그래? 프랑스 노래? 모서상 모서. 그런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집에 우리 저기 등을 뭐가 달려. 뭐? 그거 샹들. 그 샹. 영어로 노래가 뭐야? 팝송. 싱. 팝싱? 샹 했잖아 샹. 샹싱? 샹송? 그렇지. 샹송. 아 이건 오늘 너무. 아 답답하네. 운동 선수들이 갑자기 잘하다가 막 잘하다 이런 거에 걸려. 지크스. 아니 세 글자는 맞는데 농구만화 뭐야 그거. 농구만화. 슬쩌로 시하. 아 슬럼프? 아우.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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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es. 야이. 아니 왜 그거야? 소녀정 덜 왜 몰라! 우승팀은 우리 이비정불입니다! 과정의 행산봉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후팡시 다음 주 찰나옵니다! 어린이날 특집 무창타! 비용이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을 꿀어 온 아쭈! 개투 트러블! 피아나 효민공주 등장! 공주와 왕자의 운명은 어린이날 만나요! 아름다웠던 그 미소 나스얗던 그 눈빛 여전히 잊을 수 없네요 내 사랑아 사랑아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한순간도 그댈 잊은 적 없어 우리 심장을 갖고 살아요 가슴이 깨질 것만 같아요 다 버리라 하면 다 지우라 하면 너무 억울해요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3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멕시칸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착한가격 부어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의성농협 의성금쪽마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출판사 잉글리시버디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